헤드를 던지라고 말만 들어봤지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몸이랑 손을 던졌던 것 같아요 딱 저 정도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갑니다 벌써 여기 다 교차돼있죠? 눌렸어요? 아니죠? 들어... 그렇지 내려준 거 아까 방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뚝 소리 나고 지금 출신 지 3년 되셨다고 하셨죠? 네, 던졌어요 딱 저 정도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스윙은 전체적으로 레슨도 잘 받으신 것 같고 연습도 체계적으로 뭔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 가보세요 아니 위에 보이는 상태가 어때요?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보세요 저는 왼손이 밑에 보이죠? 왼손이 위에가 아직도 보이고 그럼 이건 뭐냐? 제가 손을 돌린 게 아닙니다 이건 이 헤드를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던진 거예요 던진 거예요 던진 거예요 던진 헤드에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던져진 헤드 던져진 헤드 제가 오프라인 레슨 할 때 제자분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 구간이 제일 알려주기가 쉬우면서 까다로워 아직도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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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이유는 있죠? 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공에다가 탁 쳐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요? 가라니까 그렇죠? 힘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짱 하고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던져진 헤드에 알겠죠? 알겠죠? 둘 셋 어때요? 좀 가볍죠? 지금 돼요? 안 돼요? 돌렸어요? 안 돌렸어요? 쟤를 근데 왜 됐어요? 여기가 누구 때문에 제가 어디서 손 났는지 보세요 손을 놓는 구간 여기서 손 났죠? 지금 그럼 헤드가 어디 있어요? 저는 손을 던진 게 아니고요 이 멀리 있는 헤드를 공쪽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? 던져진 헤드가 원을 또 그려주면서 오른팔도 잘 펴지게 해주고 양손도 교차를 시켜주고 테스트 하나만 해보는데 이렇게 백스윙 가려고 해보세요 자 지금 뭐가 먼저 움직였어요? 느낌에 뭘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? 그렇지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알겠죠? 느낌이 다르죠? 근데 손으로 다시 해봐 봐요 이거는 힘이 들어가잖아 프로님들은 체중의 흐름이라든지 어깨랑 등판으로 가라 하는데 그렇게 배워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칠 때는 딱 손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안 하면 된다 내가 여기서 잡은 만큼 잡혀요 알겠죠? 어때요? 좀 부드럽죠? 손맛이 좋았어요 손맛이 좋았어요 쭉 갑니다 여기는 뭔가 이쪽으로 밀기만 하고 있고 여기는 회전이 되고 있어 어깨가 조금 아주 조금 미세한다 그렇죠? 출발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해 이거는 이제 뭐가 과했어요 몸 가라니까 또 몸이 확 쓰죠 스타트는 차분하게 해도 된다 출발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치면은 슬라이스 나는 사람이 왼쪽 보고 치면 더 슬라이스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막아놓고 던져야 되는 말 그대로 던져야 헤드가 감기거든 요 그립의 악력은 있죠 뺏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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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뺏어보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뺏어보세요 이 정도만 잡으면 돼 뺏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다 했죠 제가 뺏기면 어떡해 그렇지 그립의 악력은 이렇게만 쥐고 있어야 돼 안 뺏기죠 걸려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잡을게요 우리 둘 다 힘들죠 근데 제가 이렇게 걸고 있을게요 뺏어보세요 쭉 뺏으면 제 어깨부터 어때요 우리 둘 다 편안하죠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잡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 둘이 당기는 힘이 뭔가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뺏어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걸려있는 거여야지 잡아보세요 이러면 우리 둘 다 힘들어요 이해됐죠 그렇지 걸고 있어야 어깨 밑으로 팔꿈치 손목 이 헤드 샤프트 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요 돌아갈까 봐 아무리 세게 잡아도 엉뚱한 데 맞으면 제가 돌아가요 제가 순간 놓쳐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샷 더 세게 잡거든요 이게 힘 쓴다고 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좀 눌려보세요 발 좀 눌려 오른손 잠깐 떼보세요 그렇지 이게 그립이 있죠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얘는 일로 비틀어지고 얘는 일로 비틀어졌을 때 뭔가 힘이 슥 느껴지죠 근데 우리 놀 때 보면은 이러고 놀죠 그렇죠 프로들은 잘못 맞아도 있죠 이렇게 잘못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 테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한번 하체 회전 한번 넣어볼까요 쓱 그렇지 다시 둘 다시 둘 그렇죠 팔 여기는 그냥 편하게 두고 있고 둘 그렇죠 여기는 그냥 매달려 있다 생각해서 다시 둘 그렇지 점점 잘하네 다시 둘 근데 밀고만 있죠 지금 밀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다시 그러면은 처음에 어디가 땡기냐면 이렇게 할 때 겨드랑이가 뭔가 좀 조여지는 느낌도 들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밀고만 가지 말고 이거 안 따려고 하는데 그렇죠 다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진짜 저기서 보면은 상체 같이 다 밀고만 나가는 헤드 어딨어 여기 있죠 그럼 누가 공쳐주는 거예요 헤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놀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또 또 상체가 같이 간다 방금 느꼈어요 네 여기서 둘 그렇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계속 가보세요 그렇죠 뭔가 딸려가는 느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헤드 어딨어 봐요 봐 헤드 여기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놀 거예요 어머 또 몸이 갔나 헤드를 보낼 줄을 모르는 거야 코치님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렇죠 뭔가 딸려온 느낌 있죠 근데 힘은 없죠 여기에 쭉 딸려오는 느낌 있죠 딸려오지 마세요 어때요 계속 힘이 느껴지죠 여기서 저는 이제 몸을 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 놔보세요 쭉 갔어요 힘이 느껴지죠 지금 근데 이런 힘이 아니죠 쭉 딸려오는 이미지로 했고 지금 이제 헤드 탁 놔보세요 헤드가 던져지니까 던져진 헤드에 팔도 이렇게 따라간 거잖아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자 놔보세요 누굴 위해서 몸을 썼는데 내가 생각한 얘는 저 뒤에 있고 나만 가면 어떡해요 가장 지금 안 풀리는 구간이잖아요 가장 안 풀리는 구간인데 이해가 되면 가장 쉬운 구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둘 그렇죠 이제 몸은 잘 쓴단 말이에요 뭔가 딸려가는 느낌이 있죠 그럼 헤드 한번 보세요 자 더더더 가보세요 더 쭉 가려고 해보세요 딸려가는 느낌 없는데 쭉 그렇지 여기 한번 보세요 헤드 제가 놓을게요 그렇지 이게 헤드 던지는 거예요 던져진 헤드에 지금 팔이랑 교차되고 다 된 거예요 둘 셋 넷 어 몸 너무 잘 써요 몸은 잘 쓰는데 몸만 잘 써 딸려가는 힘이 없어 부족해 어 그렇지 이 정도 힘이 그렇지 나와야 또 탁 던져주는 힘도 있는 거지 여기 페이스를 한번 잘 보면서 가보세요 이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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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이고 그렇게 말아 잡지 말고요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만 보세요 페이스 보세요 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대잖아요 맞죠 어 그걸로 막 아니 몸 안 써도 돼요 여기서 뭐 돌리는 게 아니고 헤드를 진짜 이렇게 탁 내려주면 손목이 약간 세워지면서 이 스퀘어가 되거든 근데 각을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열리거든 근데 각을 준 상태에서 돌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스피드가 안 나 그래서 저는 이 릴리스를 정의를 내릴 때 이거는 잘못된 거야 헤드를 올렸죠 그럼 공 안 칠 거예요 공 안 치고 돌리기만 할 거예요 자 헤드를 올렸어 헤드를 공으로 내려줘야 스퀘어도 되고 던져진 헤드에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봤을 때 제가 돌리는 건 뭐였어요 이게 돌린 거죠 이건 이니저인게 눈에 보이죠 근데 여기서 공 쪽으로 풀었어 그럼 던져진 헤드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탕 탕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손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공에 탕 전달되고 던져진 거에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요 가요 시선이랑 다 따라가는 거잖아 맞죠 응응응 그렇게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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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제가 이제 거리가 하도 안 나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위에를 그냥 이렇게 뉴트럴을 잡는 연습이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요 스트롱으로 잡아야지 그리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뉴트럴은 위크에요 아 왼손만 잡아 보세요 제가 한번 도와줄게요 팔 쭉 늘려 보세요 자 아니 아니 힘 주지 말고 이게 뉴트럴 그립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게 훅 그립 같죠 그죠 훅 그립은 있죠 이게 훅 그립이에요 완전히 이거 올라가죠 이게 훅 그립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는 이거죠 이건 위크에요 이건 좀 길게 빼주면서 이걸 잡지 말라니깐요 그렇지 여기 세 손가락만 살짝 요런 느낌이 나야 돼 이건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오른손 슥 얹쳐만나요 오른손 얹쳐만나요 그렇지 요 그립 잡아줘야죠 요 손가락 그렇지 요 그립 잡아야죠 그렇지 얹쳐만두는 거 얹쳐만두는 거 그래야 이 무게를 던지지 요렇게 잡고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공 안 맞아도 돼요 찾기만 하면 돼요 어 방금은 왼쪽으로 갔네요 공이 오우 되게 빨라졌어 갑니다 갑니다 벌써 여기 다 교차됐잖아 그쵸 돌렸어요? 아니죠 제가 돌린 거예요 그렇지 내려준 거 아까 방금 그러니까 요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 여기는 아직도 왼손이 풀어주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가던 모양이 내려주니까 탁 바뀌었어 근데 아무리 지금 저거 고치려고 해도 돌리려고 해도 안됐던 모양이 어떻게 요거 하나로 바뀌었냐 안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막 자꾸 특별하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릴리스를 돌린다? 사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됐 자 한번 또 볼까요 요게 이제 오자마자 치신 거고 요게 이제 지금 친 거예요 일단 뭐 헤드도 잘 던졌어요 요기에 비해서 그쵸? 그쵸? 교차가 확실히 됐고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시선이 뭐 목이 부러질 거 같아요 어? 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던져진 헤드에 본 건 아닌데 던져진 헤드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 준다고 헤드를 던지라고 말만 들어 봤지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던 거 같아요 몸이랑 손을 던졌던 거 같아요 근데 내 느낌에는 다 하고 있던 거야 그냥 아 이게 헤드 던지는 느낌이 이거였구나 이러면서도 똑바로 갔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에 더 몸을 많이 쓰게 돼 더 보내려고 막 회전력만 일으키는 거야 일단 지금 끌고 오라는 걸 아 끌고 오라 레깅 레깅해라 아 근데 반대로 하고 있던데 흐흐흐흐흐흐 어 내일은 분명히 더 편해질 겁니다 오늘 진짜 보길 잘했네 어 오늘 아니 아니 저는 괜찮은 저는 늘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아 아 아 예 아 아 아 네 아